나다린TV 까꿍 토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다린TV의 토깽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다린TV를 뺏으려고 왔습니다 까 안겨? 아니 나다린다린이가 지금 밖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나다린TV에서 여러분께만 공개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린이 아니 아 들었어? 다 들었어 벌써? 아니 그냥 살짝만 보면 안 돼요? 알았어 아 다 들렸구나 엄마 말하는 게 뭐야 이거 뭐야 왜 반을 만들어 뭘 만들지 잠깐만 지금 거실이 어머나? 저기 분홍색 아가씨도 있네 저기요 왜 갑자기 바느질이세요? 가방을 만든다고? 가방을 만든다고? 아니 여기 이런 이 가방? 여린아 가방이 없어? 엄마가 가방을 안 사줬니? 아니 내가 직장 만들었나봐 왜? 수술 만들고 싶어서 나는 미니어처 가방이요 아 너는 미니어처에요? 엄마 나 지금 어디 퍼포만 만들는지 알아? 몰라 이쪽 부분 봐봐 여기 이 주머니 있어 주머니 있어 아 어떡하지 완성되면 보여줄게 완성되면 보여줄게 완성되면 보여줄게 알았어 기대할게 몇 분 기다리면 돼? 응 엄마 한 두시간 세시간 와 지금 5시 49분인데 지금 5시 49분인데 6시라고 치면 둘을 보려고 합니다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? 응 빨리 할 것 같아 빨리 할 것 같아 빨리 할 것 같아 알았어 일단 기다려볼게 열심히 해 어? 나름이 안정겼어요? 진짜? 어? 우리 나린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일단 어떤 가방인지 어떤 가방인지 어? 뭐야? 혼자서 있어 무슨 가방이에요? 여기 이렇게 매고 다녀 어디다? 내봐 아 손가방이야? 응 아 진짜 야 우리 나린이가 처음으로 만든 단의실에서 만든 가방이야 가방이야 뭐? 되게 잘하는 거야 나린아 엄마는 바느질을 중학교 때 배웠어 너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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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 하세요?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랑 가방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업 지금 나다리 지대는 공개 안 하고요? 응 이건 언제 다 하는 거야? 기다릴게 엄마가 다는 여기 있지? 응 더 더 해줄래 쓰러졌다 여기 뭐 그지? 여기가? 깨꺼다 깨꺼다 나 체력 제로 됐어 체력 제로 됐어? 응 너 저거 내일도 안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내일은 꼭 할 거 정리하세요 저거 뭐야 저거 정리하세요 빨리 intimate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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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